자 세 번째 이야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13000분이 넘어서 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좋아요 많이 누르시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 는데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다 알으셔서 빨리 누르세요 등등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고 오늘 특히 많은 분들이 또 후원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더 힘이 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참 문재인 대통령의 옹색함과 참 억지와 궤변 유체 이탈 이건 어제 저희들이 이야기 해 줬는데 정말 제가 어제 tv를 정말 제가 여러분 제가 대신 본다는 그 약속을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봤습니다. 보고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생각으로 했지 더군다나 이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언뜻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영국의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체인벌린 총리가 있었습니다. 체인벌린 총리가 히틀러가 이제 점점 힘을 키워서 지금 폴란드 나 이쪽으로 체코 침범하려고 그러니까 바로 날아갔습니다. 민헨에 가서 민헨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불가침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는 평화조약을 하게 되죠. 그걸 조약을 하고 나서 영국에 돌아와 런던에 돌아와서 여러분 이제 평화가 왔습니다 라고 합의문서를 흔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정말 히틀러는 시간을 벌고 차근차근 전쟁 준비를 해서 결국 침공을 시작 하죠. 그 이후에 바로 처칠 총리가 나서서 결국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 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딱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바로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많은 구나 저런 생각. 왜냐하면 어제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조선인민군 혁명군 창설 70주년인가요 어제 열병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김정은 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동안 북한 은요 핵무직에 대해서 방어용 이다 자유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핵무기를 직접 쓰겠다는 이야기를 어제 처음으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했죠. 네. 핵을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쓴다는 공개협박과 경고 를 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저런 뉴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문재인이 TV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전히 평화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평화가 대화가 하다가 다시 북한의 침략으로 했다 이야기를 하니까 5년간 평화가 날아갔나요 진보가 안 지켜서 이런 일을 했고 노무현 문재인 기간 동안 북한에 남침이 한 번도 없었다 .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동안 천 한함 등등 다 했었다. 그런데 천 한함은 아직까지 북한 폭침이라고 믿지도 않은 사람이 왜 천 한함 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황당한 게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북한이 1차 핵실험 했습니다. 북한이 처음 핵실험한 게 바로 노무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14공동선을 통해서 북한이 살 수 있도록 길을 터줬어요. 그다음에 문재인 때는 뭐 했습니까 북한이 저런 식으로 평화공세 벌이면서 뒤에서 핵목이 고도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안 되니까 뭐 했습니까 개성공단 폭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전 진짜 속 터지는 게 진보정권에서는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무현 정권 때하고 자기 5년 동안은 무력 충돌이 없었다는데 이 정권에서 지금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 고 폭파한 거 그건 뭐예요 그건 뭐냐고요 우리 해수부 공무원 잡아 다가 저기에 불태워서 그냥 죽인 건 뭐냐고요 그러면. 그리고 dj 정권 때 저거 안 일어났어요 그때. 연평해전 발사에서 일어나서 그때 dj 대통령이 동경에 한일 월드컵 4강전행 가지만 거기 안 갔다고 해서 얼마나 그때 비판 을 많이 받았습니까. 또 김대중 정권 은 거기서 딱 빼버리고 이런 식의 것들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요 어제 그제 보면서요 제가 드라마가 하나 생각났어요. 무슨 드라마 인지 아세요 별에서 온 인간 그댄 가요 별에서 온 그대 아니 대한민국 사람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수 진보 좌우 어떤 사안을 보는 관점 에 다를 수는 있는데 이건 기본적인 감각 자체가 다는 거예요 별에서 온 인간이라니까요 대화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흠뜩 드는 게 문제는 뭐냐면 저런 방송 일방적으로 나가면 또 그럴 듯 하다라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역시 평화를 위하는 분이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많은 데 어제 열병식에서 북한이 정말 포트폴리오를 다 공개했습니다. 정말 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서 핵무기 slb의 모든 무기를 다 공개 하고 김정은이가 공식적으로 이게 도발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북한 에 대북 제재를 한다든지 어떤 충돌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도 쓰겠다는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기업이 본격화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지금 친서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친서 보냈는데 김정은 이 따뜻한 화답을 하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건 뭡니까 도대체 . 아니 북한이 우리한테 핵기업을 하는데 이 대통령은 그동안 고마웠다 라고 친서 보내고 그에 대해서 김정은 은 취하하고 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어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핵 보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핵 보유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행태다. 제가 나서서 적극 반대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 핵이라는 게 우리가 쓰자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호 억지력이지 않습니까 결국 북한이 핵이 있으면 우리가 핵이 있으면 북한 이 함부로 우리 못 경강하잖아요. 저런 북한이 핵이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것들 핵 없잖아 너것들 아무리 삼축체계 나발이고 뭘 하더라도 그건 다 재료식 무기입니다. 그렇죠. 99%를 막아도 1%를 못 막으면 대한민국 은 그날 날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핵입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막을 수 있다 무슨 수단으로 막는다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수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본인이 어처구니 가 없다고요 정말 제가 어처구니 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에 그 사자성어가 항상 걸려 있었다고 읽지 않습니까 춘풍추상 남을 대할 때는 너그럽게 봄바람처럼 따스한 봄바람처럼 남을 대하고 추상 가을 소리 자신을 대할 때는 엄격하게 가을 소리처럼 이게 이제 노무현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에 걸려 있고 항상 늘 강조하는 건데 어제 그제 이 문재인의 이틀 동안에 이걸 보니까요 춘풍추상 완전히 반대로 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대할 때는 엄청나게 까고 자기 대할 때는 엄청나게 그냥 인재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이 전형 을 보여준 것 아니냐 농인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촛불혁명이라고 그러고 촛불정신 이라고 그러고 자기들 하는 게 도대체 뭐 누구입니까 그럼요 그리고 윤 당선인들 집무실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국가의 백년지 대개인데 어디가 적지인지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고 게다가 안보 위기가 이렇게 지금 고조되고 있는데 3월 말까지 국방부 방 빼라 우리가 거기 쓰겠다 이런 식의 일 추진은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요 본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2012년 2017년 광화문 대통령 되겠다 그러면 자기는 어디가 적지인지 이걸 다 조사해보고 여론 수렴해 갖고 그 공약 낸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을 때는 아무 문제 안 되다가 남이 하면 거기 에는 또 잣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정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대할 때 잣대랑 남을 대할 때 잣대가 같으면요 공정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잣대가 딱 하나 동일 잣대로 나도 대하고 다른 사람도 대하고 이게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이 문재인만큼 춘풍 추상에 바로 반대로 나에게는 무한히 인자 하고 나를 평가할 때는 남을 평가할 때는 그냥 야박하게 인색하게 이게 문재인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구중 궁궐을 어쩌와 하면서 그걸 왜 그렇게 옮긴다고 했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가 이제 구중궐이기 때문에 했는데 내가 들어감으로 해서 구중궐 이라는 말이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안 가는 게 지금 잘했다. 아니 그동안 5년 동안 기자회견 딱 7번 하고 마지막 기자회견도 무슨 개떡같이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소통을 해서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나가서 사람들하고 맥주도 마시고 했잖아 딱 한 번 했어요. 그것도 사람들 모아서 쇼 를 하고 그거 한 걸 무슨 대단한 지금 두 번이나 했으면 제가 알고 인정합니다. 딱 한 번 딱 한 번 해놓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더라고 요. 어제 선석기 앵커가 왜 불통정부 라고 당신들이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하고 숫자를 비교 합니까 오히려 노무현 때 노무현 대통령 150번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들 하고 근데 왜 한 7번뿐이 안 했습니까 했더니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더 .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핑계를요 어제 진짜 열 몇 번은 되는 것 같더라 . 아니 그동안 열심히 하다가 또 코로나 때 안 왔으면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하다가 코로나 생기니까 아이고 신났다 그래서 안 해놔 놓고 참 정말 . 보니까 코로나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혼밥 혼술 좋아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게 아주 좋은 명분을 만들어줘요. 네. 보니까 이제 탁현민 충견도 데리고 가시고 물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물릴까 싶어서. . 제가 이거 좀 비판하고 그러면 탁현민 견한테 물릴 가능성도 .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탁현민 견한테 물릴 거니까. 참 기가 막힌 하루입니다. 참 오늘 또 이 국회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 고요. 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동안 tv에 저렇게 80분씩 이틀 동안 나와서 참 저런 대통령이 5년 동안 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런 대통령이 어떻게 대화를 했을까 저 참모들이 똑같을까 생각이.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 사람하고는 제가 아마 대화했으면 한 1분도 대화는 못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벽창호 같은 저런 고지식한 사람하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많은 여러분들 화가 많이 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이걸 뚫고 나가야겠죠. 그래서 점점 이 관심들 많이 가지시고 또 내일의 상황들은 또 내일 저희들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들 좋아요 너무 많이 눌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